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에서는 모시기 어려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모셨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순방, 동남아 순방 과정에 태국에서 박영선 장관이 우리 중소기업들 제품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게 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슈는 일본과 갈등 관계에서 지금 중소기업들 부품 산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뭐랄까요? 육성이 되고 있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지금 어렵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박영선 장관님이 사실 사법개혁의 어떤 뭐랄까요 주도자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좀 말씀하기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박영선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예전에 KBS에서 부처 출입할 때 그때는 중소기업 청이었죠? 중기청 거길 출입을 했었어요 그때 되게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사실 기재부 출입하는 거에 약간 이제 뭐 플러스 알파 정도? 뭐 이렇게 보통들 다들 생각하고 아이템도 잘 안 나오고 사실 기자로서는 근데 요새 이제 박영선 장관 물론 이제 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청에서 문재인 정부들라서 승격됐죠 승격이 된 것도 있지만 박영선 장관 취임하고 나서 뭐랄까요 존재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옆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정책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이게 뭐 실세 장관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들이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어떤 그동안에 나타나지 못했던 축적된 힘이 이제 발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국에 같이 갔어요 대통령과 함께 거기서 보니까 막 TV에도 나오고 태국 TV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쇼핑 홈쇼핑 TV에 나왔고 우리나라 공용 홈쇼핑이 생중계를 했죠 사상 처음으로 거기서 무슨 제품을 홍보를 하신 겁니까? 브랜드K라고요 브랜드K 론칭쇼를 했는데 브랜드K는 K-POP, K-FOOT, K-뷰티 이런 것처럼 한류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얘 컸데 어떤 제품들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생활에 사용되는 소비재 제품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박지성 국가대표 선수 박지성 선수가 홍보대사입니다 박지성 선수도 이번에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처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브랜드K라는 공통의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브랜드를 선전하려면 마케팅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K라는 공통의 브랜드로 해서 브랜드K 이렇게 해서 브랜드K 마크가 찍히면 이것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이것은 값도 괜찮다 그다음에 성능도 좋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저희가 한국 제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품을 중소기업이 하나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는 자기 기업의 이름도 쓰지만 브랜드K라는 그거를 붙여가지고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왜 스위스 제품 같은 데 보면 스위스 국기의 빨간색 십자가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스위스 제품이구나 이거 괜찮구나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걸 갖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브랜드K라는 로고가 찍힌 중소기업 제품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요? 직접 가서 보시니까 우리 K라고 찍으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좋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날 이제 저희가 시도한 것이 K-POP과 브랜드K를 같이 그러니까 문화와 산업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이제 그 이벤트를 처음 시작한 건데요 우리 이제 그 유명한 가수 에일리 아시죠? 산들 또 베리베리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위키미키 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가수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자기의 히트송을 태국 청취자들한테 보여주고 했는데 그 현장이 이제 백화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백화점의 한 가운데에서 했는데 어마어마한 태국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아아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K 전시관도 함께 보고 해서 이제 그날 그 태국 라자다라는 제일 큰 홈쇼핑에서도 이것이 방송이 되고 했는데 완판된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아 현장에서요? 네 현장에서 완판되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화장품 제품 같은 거는 동남아 시장에서 아 한국산 아 이거 아주 좋은 거 이렇게 인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게 한국산인지 아닌지 사실 중소기업 제품들은 그 브랜드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브랜드K라고 이제 마크를 크게 탁 써가지고 딱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K도 이제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은 만드는 정책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신난방정책 이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태국에서 홈쇼핑에서 중계돼서 완판된 그런 물건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게요 공용홈쇼핑에서도 시청률이 공용홈쇼핑 시청률이 10배로 오르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수들 나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물건도 팔고 쇼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10배로 오르면서 그날 공용홈쇼핑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10%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만큼 영향이 있는데요 이 신난방정책 같은 것은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방문이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방문이었는데 요즘 아세안이 어느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냐 하면 건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동이 1위였는데 올해에 들어서는 이제 아세안이 1위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이 소비재 제품도 굉장히 소비재 제품의 수출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동남아 쪽으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세안 같은 경우가 세계 7위의 경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합쳐서 인구가 20억 명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곧 2030년이 되면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세안 교용량이 1,600억 불 정도 되니까요 중국 수출 비중도 중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이 여기서 잘 팔립니다 그래요? 중국 시장에 이어서 2위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저희의 목표는 이 아세안의 중소기업 제품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남아 쪽은 정책 추진도 잘 되고 시장도 커지고 이래서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좀 분위기가 힘든 거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도요? 사실 중소기업은 크게 영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특이한 것이 수출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수출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대기업들이 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이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는 의미죠 워낙 비중이 크니까요 워낙 비중이 크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은 그동안의 부품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선방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관련돼서 하나 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본 부품이 주요 예를 들어 핵심 부품들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영선 장관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국산 부품을 육성을 해야 된다 소재산업 부품산업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히든 챔피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불화수소의 문제는 올 연말이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되게 낙관적이라는 약간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하고 LG에서 썼다 일부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이 그 텐라인 불화수소의 특허를 갖고 있는 분 이분을 대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일 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SBB라는 그 베어링 업체 일본의 기술에 맘먹을 수 있는 베어링 업체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 회사를 저희가 또 대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을 시켜드렸죠 이런 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과거의 대기업하고는 좀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한국의 중소기업하고 분업적 협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굉장히 또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한 거는 대기업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대기업들이 사용을 하는 게 혹시 이제 여론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부품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도 억지로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걱정이 좀 들고요 일단 그거부터 좀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가운데 실제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벤더 있죠 그러니까 약간 하청을 주는 거기에 진입하지 못해서 오히려 해외로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요즘 대기업하고 다시 연결이 돼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아 이런 회사들이 있었구나 하고 좀 약간 놀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거 뭐 또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긴 한데 저는 품질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양산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테스트를 거쳐서 축적된 힘이 결국은 품질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고비를 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부 같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여론도 그렇고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고 이래서 지금 막상 쓰긴 하는데 또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면 국내 중소기업들 버리고 또 일본에 여기가 품질이 좋으니까 여기 쓰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고는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이번에 어떤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제품을 바꾼다는 것은 그분들도 어떠한 앞으로의 그런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것을 다 생각해서 바꾸는 거지 이 제품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이것이 안정된 어떤 생산을 끌어내는데 한 두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에 바꾸게 되면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거 보증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죠 장관을 하시니까 확실히 좀 낙관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제가 몰랐던 어떤 그런 어떤 히든 챔피언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중소기업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들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기 이 얘기도 재밌네요 중소기업 얘기도 하다보면 이거 재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이 얘기 끊을게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국무위원이시고요 그렇죠? 방영선 장관께서도 지금 어제 이낙연 총리도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강한 오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이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속도도 빠릅니다 이게 부적절한 수사입니까? 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 뭐 국회에서는 가장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요즘 사실 제가 그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실 여부와 관련된 말씀은 좀 드리기가 큰 틀에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오늘이 이제 인사청문회이고 너무 먼 길을 돌아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너무 변질됐다 이제는 완전히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본인이 불법적인 어떤 무엇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불법적인 것을 팩트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그 팩트가 없으면 사실 그것을 어떤 아이템으로 올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변죽을 울리면서 이렇게 물을 흐리는 식의 어떤 그런 작전이랄까요? 전략이랄까요? 그러니까 한 방은 없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은 좀 이것은 국민들도 매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제 사실 오늘 청문회로 그래갖고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는데 검찰의 지금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성향 없이 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수사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저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어떤 검찰 수사의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유도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로서 말씀하시는군요 오늘 제가 좀 말리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조 후보자는 통과할 것 같습니까? 그건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아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마 청취자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하죠 KBS 1라디오 통해서 생중계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래의 최강기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8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